더러워? 내 새끼도 아닌 내 배 가지고 너하고 여지껏 살아준 게 나다. 더러워? 누가스러운지 볼까? 너 아주 내가 호흡새끼로 보이네 지금. 야 신창수. 너 미쳤어? 너 딴 놈 같았으면 벌써 마작 죽었어 너. 자기 질 게 없어 어딘데? 난 새끼를 배하고 나한테 시집으로. 야 은별아. 서길려고 서길던 거 아니야. 난 저거도 용태? 니 애인 줄 알았어. 그러면 너는 말해놓고 마음 편하면 밟고 자고. 그럼 난 뭐야. 야. 너 괜찮냐? 어.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? 뭐가? 니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데. 알고 있었어. 언제? 3살 때부터. 늘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알고. 미리 충격에 대비를 해놨다고 할까? 거짓말하지 말고. 인간이 어떻게 3살 때 기억을 하냐. 뭐. 정확히 말하면 3살 때 각인된 기억을 내가 불러냈다고 할 수 있지. 야식이 뭐라는 거야.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? 뭔데? 난 왕이었어. 난 왕이었어. King한테 말할 수 있지. 나는 왕이었어.